남은 영혼이 없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앨범 펀드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즐거웠고 요새 계속 스케줄이 많아서 스텔스 좀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고은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박진주언니의 유튜브가 방금 20만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들뜬 마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딘주 딘주 박딘주 언니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8 Hours La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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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는 광저우 나는 광고 촬영 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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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